율법을 가지고 오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반박하고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닫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소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됐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짜놓은 장로들의 전통의 틀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냥 감염 기적이 일어나니까 튀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쳤는데 그의 말과 행실은 더 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대요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아무래도 파송을 했겠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트집을 잡아라 흠을 잡아라 하면서 바리세인과 서기관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도 실력 좋은 사람들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한 것이죠 한 3일길 정도 된대요 빨리 가도 그러니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3일길 가서 예수님을 그 트집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쁘게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예수 안에서 행복해하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행복해하지?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부서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분을 인정해줘요 막 튀어요 정말 잘해요 그때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래 한때다 해봐라 라고 한다 두 번째, 조그마한 일에도 뭔가 우리 내 그동안 틀과 우리의 틀과 벗어나면 트집을 잡는다 세 번째, 막 질투하면서 지옥과 같이 보낸다 네 번째, 예수 안에서 모처럼 만에 그냥 행복하게 가는 동력자를 만났구나 할렐루야 하며 함께 예수로 충만해진다 아마 저희들은 다 4번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맞장구 치면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현대에 맞게 연구해서 해석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내리시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마음이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이렇게 고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성기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분이 정말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안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고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교양과 체면으로 우리가 가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속이고 나쁜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범죄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게 정확하게 바리세인과 석의관들의 마음이었죠 어떻게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냐면 사실은 이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했다는 걸 그들이 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생긴 게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파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현대에 맞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재해석하기 시작해서 석의관들이 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흠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열정이 얼마나 박수 쳐줄 일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들의 마음을 삐뚤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결예법 흔히 얘기하는 정결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사를 들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손발을 씻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30장 19절, 40장 13절, 레이기 15장 11절, 2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가는 율법으로 주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면서 이방 문화에 급격하게 노출이 되니까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 발까지는 그렇지만 손을 씻고 먹자 하는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의 법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손을 씻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매일매일 일상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전혀 나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진 않으세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식계명을 너희가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멀다는 것,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기고 용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한테 용돈 안 주면 안 되고 반드시 부모를 찾아와야 되고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모의 용돈을 안 줘도 되는 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 전 재산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부모님께 헌신하고 섬겨야 될 의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웃기는 법이 뭐냐면 고르반 해놓고 그 재산을 당장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쓰는 그런 욕심들이 사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야 아니 율법의 첫 개명이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했고 내가 가장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인 그거는 너희들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법으로 인해서 무시해버리면서 너희들은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의 법을 따르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사람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게 그래서 화목재물 그러면 원어에는 화목고르반 번재물 그러면 번고르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손 씻는 문제에서 고르반 얘기를 하는가 그게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과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노하우와 어떤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과 그것을 행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을 다 배제한 채 조금만 흠만 있으면 트집을 잡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교회를 어떤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것에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삐뚤어진 마음 그것이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만에 세워진 그동안 생각하던 그것이 말씀보다 어느 순간 앞서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아랍권 같은 데는 성교사님이 고민하시는 것이 거기는 일부 다처제 문화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을 때 일부 일처제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한다 그러면 네 명의 다섯 명과 결혼했던 그분은 네 명의 아내들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일부 일처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줄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그들과 나누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 법을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는 마음이 없이 틀에 갖춰져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그들이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들을 이사야 말씀으로 이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사야 예언된 대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라는 걸 했는데 이사야서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냐 거기 보면 재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분양과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행실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히 기도하는 금식기도 때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사에서 58장 4절인데요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땐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나가서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피를 흘리고 가난자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이유들을 물어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편법을 두어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굳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보금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함부로 거짓말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 주고 어렵게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이 경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금의 은혜를 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으로서 우리 육신의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세인과 석의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비뚤어진 마음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 바리세인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화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뭔가 다른 뉘앙스로 베드로가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원어에도 보니까 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들이 굉장히 뭔가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루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인도하는 그들아 구덩이에 빠지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심은 것은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혀질 거라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라는 것이예요 이 율법을 경애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남을 트집 잡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성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인데 그들의 마음은 비뚤어져서 그들의 장로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우리의 틀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가 지난 목요일날 아침에 저희들 1년 성경읽기표 교회에서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참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뭐였냐면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면제해로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면제해로 지키는데 7년째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막 빚을 진 사람들은 면제해줘야 되는데 막 빚 갚으라고 막 독촉하게 될 것 같죠 그리고 빚을 막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빌려줄 것 같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근데 진짜 그렇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7년 해가 가까울 때 상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갚을 수 없으니까 그걸 다 면제해줘야 되니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면제 년이 가까워도 줘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며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되면 자기가 조금만 면제해가 돼서 풀어줘야 되고 아무 갚을 그 법적인 것이 없어질 때에는 가난한 자를 봐도 악하게 여기고 멀리하게 되고 빌려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빌려줘라 그에게 주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지키라는 것이죠 나에게 불편함이 온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실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에 대한 정결 논쟁은 사도행정 구장에 가면 정한 음식이 나오고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베드로의 환상 중에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이 본문 후에 이방 여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 얻는 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가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니까요 그런데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한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오늘날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도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잘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그 비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겉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뒤로 나오고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그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결 논쟁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님 지금 다 세례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뒤에 오는 이를 예비했던 자고 내 뒤에 오는 이가 하늘로부터 온 자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 어려운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 복은 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아들에게 그 예수에게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정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정결하게 되는 것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의 이 죄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금방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도 가정에 가서 바깥에 나가서 차운전을 하다가도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금방금방 넘어지게 돼요 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흠집 잡고 누구를 트집 잡습니까? 누가 잘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왜 싫어합니까?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같이 예수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함께 가야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됐어요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인간 냄새가 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어젠다는 다 다를지 모르죠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성령 타기를 기다리자고 그랬잖아요 저 정말 사모예요 정말 성령 타고 싶어요 정말 나의 나 자신을 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런 평생이 되고 싶어요 날 깨고 싶어요 근데 나는 죄투성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순정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늘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을 하나 나누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마태복은 11장의 말씀인데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말씀을 하세요 내 멍해를 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그 멍해를 매고 가면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짐을 매면 멍해를 매면 멍해라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냥 쉬고 싶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멍해를 매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나와 함께 멍해를 매고 내게 배우면 힘을 누리란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주님을 보면 주님과 함께 배우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라면 아, 힘을 누리는구나 마음의 힘을 누리는구나 진짜 참된 힘 정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그 멍해를 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삶이 되지 않고 어그러지고 아픔과 힘든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매고 주님 앞에 배우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소망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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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